자 그러면 이어서 지금 아랍에미리트의 왕족이면서 사업가인 만수르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이 컨텐츠 이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자, 플레임 쉐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라이안인데 쉐이크는 사실 칭호에요. 족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수르 빈 자이들 알 라이안이다. 1970년 11월 20일생. 1970년생이면 이제 아직 만 49세에요. 올해 11월 20일이 돼야지 만 50세가 돼요. 현재 아랍에미리트 부총리구요. 그리고 학력. 아부다비 대학을 졸업했지만 미국에 또 유학을 해가지고 보스턴의 터프츠 대학교 국제관계학을 전고해서 학사학위를 떴어요. 현재 IPIC 국제 석유투자회사 사장이고 시티 풋볼그룹 회장이에요. 체어맨이에요. CFG. 그리고 현재는 아니긴 한데 EPL의 공식 스폰서를 했었던 마클레이스 은행이죠. 최대 주주에요. 자, 은행이 최대 주주라는 것만 해도 일단 지력이 엄청나죠. 아바르 인베스트먼트 최대 주주. 그리고 뉴욕 크라이스블러 빌딩 소유주 갖고 있어요. 건물을. 건물주에요. 그리고 그 아랍에미리트의 알 자지라라는 구단의 구단주. 그리고 2008년 9월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 사실 맨체스터에서 그 클럽을 인수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맨체스터는요. 영국에서 넘버투, 넘버쓰리, 넘버투, 넘버쓰리, 그 2, 3위를 다투는 도시에요. 런던 빼고. 런던을 빼고 최고의 도시를 다투는 자리에요. 맨체스터라는 도시가 산업혁명 때부터 급격히 발달한 도시거든요. 뭐 일단 그렇구요. 그래서 그 올드트랙포드가 그게 유명한 경기장이지. 그래서 이 국제석유투자회사인 IPIC는요. 아바르 인베스트먼트의 최대 주주인거에요. 그래서 만수르가 여기에 최대 주주라는 거구요. 근데 문제는 이 아바르는요. 다임러 에이지의 최대 주주에요. 그 다임러 에이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대 주주인데 이거는요. 이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기업이 그 원래 진작 이 벤츠라는 사람하고요. 다임러라는 사람이 회사를 합병했어요.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된거에요. 회사 이름. 그 지금 법인이. 그 뭐냐. 다임러하는 사람하고 벤츠라는 사람하고 서로 회사를 합병한거였어. 그 근대시대에 그 처음 그 자동차를 그 만들던 그 시기에 서로 이제 각자 회사가 그 자동차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합병했는데 어쨌든 그 만수르가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주주라는거야. 그렇다는거에요. 자 공식 개인재산 한국화폐의 기준으로 34조원으로 추정돼요. 이건희 회장이 공식 집계로 19조원인데 엄청나죠. 근데 이제 만수르뿐만 아니라 그 아부다비의 왕과 왕족들의 그 공식 재산을 합하면 천조원. 그런데요. 그 만수르 개인이 자유롭게 끌러나다 쓸 수 있는 금액은 5조원밖에 안되요. 일단은 그 세금으로 불러 그 긁어모은 그런 돈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이것저것 좀 변동이 좀 심할 때가 있고요. 그런 각종 특혜 아무래도 왕족이니까 세금징수에 있어서 특혜를 받잖아요. 그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요. 그 세계부자순위를 매길 때요. 아 네 장모님 안녕하세요. 세계부자순위를 매길 때 왕족들은 아예 이 세계부자순위를 랭킹에 반영을 하지 않아요. 어 왕족들은 빼고 계산해요. 왕족들은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해서 그 벌어들이는 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으로 받은 돈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석유같은 에너지자원을 독점한 사람도 이 세계부자 랭킹에 빼요. 에너지자원을 독점해버리는 건 그래서 만수르는요. 세계부자 랭킹에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물론 반영을 하더라도요. 만수르가 세계 재벌 순위에서 그렇게 높은 순위가 아닐 거예요. 더 많이 벌어먹는 사람들 많아요. 빌게이츠 워런버핏 록펠러 뭐 이런 사람들 어 그런데 이제 만수르가 다른 점은요. 다른 이제 아랍의 그 부자료는요. 세금을 받잖아요. 세금으로 그 받은 돈이다 보니까 그냥 그 나라에서만 다 쓰는데 만수르는요. 사업적인 투자를 해요. 투자 마인드가 되게 확고해. 음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맨시티를 그 인수한 다음에도 어떻게 보면 그 물론 전반적인 운영 자체는 감독한테 거의 그 이름을 하는데요. 만수르 인스타 몰라요. 인스타 있어도 내가 소통을 못할걸요. 만수르하고는 만수르의 인스타는 알아볼텐데 음 어쨌든 이 투자 마인드가 되게 확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포츠단들을 엄청 투자를 하는거지. 자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수르의 이 점이 제일 부러워요. 부인이 두명이래요. 부인이 두명이고 자녀가 여섯명이래요. 와 힘 좀 많이 썼나보네. 아무리 부인이 두명이라 부인 두명이 나눠서 낳았다고 해도 부생하신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빠가 낳아주잖아요. 엄마는 뱃속에서 그 아기를 길러서 힘줘서 내보내는거고 아빠가 아빠가 그 씨를 남겨주는데 그 씨를 남기는 것도 엄청 힘들잖아요. 만수르 힘줬나봐. 어쨌든 이슬람에서는 율법상 한 사람의 남자가 4명의 부인까지 거느릴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모든 부인을 다 평등하게 되어야돼요. 그러니까 제1부인 제2부인 제3부인 제4부인한테 제4부인 나눠줄거면 똑같이 나눠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자식을 낳기 위해서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라면을 끓여 먹을 거 아니에요. 같이 라면을 끓여 먹는 것도 그러니까 똑같이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인들 중에서 조기 폐경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 타이밍이 안 맞거나 아니면 진짜 난임이거나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두 사람의 건강이 서로 안 맞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라면을 먹는 횟수를 그 뭐 부인별로 똑같이 맞춘다든지 그런 어쨌든 평등이 돼야 된다는 일법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인인 알리아빈트 무한마드 빈 부티 알마이드 이 사람은요. 근데 정략결혼이에요. 아부다비 아부다비의 공주하고 결혼했어요. 자 아부다비의 공주면요. 이 뭐냐 만수르 집안이에요. 친척하고 결혼한 거예요. 친척하고 결혼했는데 1995년에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둘째 부인인 만알빈트 무한마드 알맥툰 이 사람은 그 뭐냐 두바이 두바이 에미르의 딸이에요. 그 두바이 에미르가 부통령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통령의 딸하고 역시 2005년에 정약결혼을 했어요. 참고로 첫 그 이 아랍권에서는요.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요. 외부 공식 석상의 모습을 잘 안 드러내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만수르가 왜 그 축구에 투자를 한 걸까 이슬람에서는요. 뭔가 투자를 할 때요. 이자 수입을 못 받아 먹어요. 근데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그 부동산 값이 올라가요. 그럴 때 돈을 더 받는 건 허용이 돼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만수르가 회장으로 있는 시티 뽈뽀 그룹이 이런 구단들을 다 운영을 해요. 근데 이 구단들의 연고지가 거의 대부분의 대도시들이에요. 뉴욕 요코하마 멜버른 맨체스터 뭐 이런 도시들 대도시들이죠. 그래서 일단 그 구단에 매입하면요. 그냥 막대한 투자를 해요. 강팀을 만들어. 강팀을 만들면 경기력이 좋아지겠죠. 경기력이 좋아지면 또 이제 투자를 해서 강팀을 만들어. 스타 플레이어도 다 끌어올 수 있어. 팬심을 잡아놓을 수 있어요. 근데 만수르는 그 구단 투자를 끊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는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역 투자를 해요. 지역 투자에도 하고요. 2013년에는요. 뉴욕 양키스하고 합자로 해가지고 뉴욕시티 FC 풋볼클럽을 창단을 해요. 2015년부터 MSL 메이저리클 사커에 참가를 했고요. 2014년 1월에는 호주의 A리그 팀은 멜버런 하트를 인수했고 그해 7월에는 일본의 니산 자동차하고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러면서 니산 자동차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니산 자동차가 요코하마 F 마리노스 요 팀의 최대 주주거든요. 지분 20%를 인수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맨체스터시티 이 맨시티는요. 지금 만수르가 구단주를 맡기 전에도요. 태국의 전 총리였던 탁신 친나완 이 사람이 구단주를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리버풀을 인수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거를 태국의 국가에 사놓으려고 했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걸렸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만수르가 아스날이나 리버풀을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리버풀은 국가에 사려고 했던 들킨 거고 그 이후에 또 인수를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비싸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는 서포터들이 반대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아스날 2011년부터 외국 2011년에 외국 구단주를 영입을 했어.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만수르가 개인 돈이 많으니까요. 맨시티에 쌓여있던 부채를 일시불로 상환을 해요. 7300억 원대를. 멋있어. 부채를 일시불로 상환하다니. 그리고 이제 맨시티의 구단주니까요. 맨시티의 경기를 매일 본방사수를 하는데 자기 집에 개인 이성을 깔아놓고 그걸로 TV를 켜가지고 본방사수를 한대요. 그래서 그 결과 2010년대 이후 맨시티가 강팀이 됐죠. 맨시티 경기장 근처에 펍들을 좀 인수를 했고 그 펍들이 인수한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경기장에 못 들어오는 팬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전담 요리사 고용 했고요. 그 경기장에 히터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전의대 있죠. 전의대가 그 뭐냐 이거 꼬박 어떻게 깔 거냐 뭐 이런 거 하면서 쳐들어와요. 나중에 꼬박 까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요리사를 팬서비스 차원에서 고용한 거 팬들이 어떤 음식이 제일 좋았느냐 이런 걸 받아서 요리사로 고용했고요. 그 경기장에 히터 깔고 그 만수르는요. 클럽의 개발 유스 시스템 육성 만 관여하고 나머지는 다 감독한테 정권을 넘겨버려요. 자 그런데 이제 만수르의 문제는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3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 대 가치야. 그런데 이 사람을 포획하는데 무려 에너지를 70만원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못 받는 거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적시장 지출 금액 통계 1위 뭐 그리고 로드리 영입하는 금액 역대 그 역대 최고예요. 6300만 달러 그리고 맨시티는 2020 2021 그리고 2021 2022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이 박탈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는 위조지피 사건을 구매할 것이에요. 아니다. 위조지피 사건 그 전에 그 뭐냐 김두한의 머리를 쐈을 때 어쨌든 그래가지고 오늘 생각보다 이 만수르 콘텐츠는 좀 빨리 끝났어요. 네